연말연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이 6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사랑의 온도탑 재막식을 갖고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모금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의 마음과 정성들이 모여 희망이 가득한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공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 광주의 목표금액은 50억 7천만 원으로 목표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상승하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는 목표액을 초과하는 49억 9천여만 원이 모금돼 103.2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오토랜드 광주에서 김상현은 역시